오늘의 경기 MVP 우리 백정현 선수가 단상 인터뷰를 이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같이 백정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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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정현 올라오고 있어요 백정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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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정현 오늘 처음이라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승리투수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투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공을 던져 주셨나요? 매년, 매년, 매일 올라갈 때마다 이겨낸 거 찌개 있단 마음을 올라왔는데 오늘 좀 좋은 걸 봤습니다. 굉장히 광크한 스타일이다 그죠? 우리 선수들 뭐 다 그렇지만 우리 백지근 선수 오늘 투구할 때마다 우리 팬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모아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했는데 어떻게 좀 느껴지셨나요? 네, 던지고 내볼때 뭐 황호 맛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잘생겼다! 오 잘생겼다! 네, 프리스탭 사운드 비슷합니다. 알 수 있죠? 네,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백지근 선수 사운드 선제 주기 전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날씨가 굉장히 추운 와중에도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쌀쌀한 날씨에서도 또 이렇게 우선을 안주셔가지고 응원해주셔가지고 응원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응원에 힘받아서 열심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자, 이제 지금부터 우리 백지근 선수의 최핀 사운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시간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성이 큰 쪽으로 백지근 선수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겠습니다. 백지근 선수와 자, 지금부터 시작 Bork啦 백정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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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오늘은 EP Bad 스펀ätze와 함께했습니다. 우리 Karin 선수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학교에게도 먼저 하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백종인 선수 함께 했고요. 살벌 말씀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